아침에 간식 들고 더보에 갔어요. 저희 땅에서는 한 3시간 반쯤 걸려요. 예쁘죠? 이거 너무 예쁘다, 이거. 예배 끝나고 목사님 댁에 가서 밥 먹었어요. 집에 오는 길에 이웃집에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우연히 집 구경했어요. 다음날이고요, 장고로 갔다 왔어요. 35도! 하프 세일 해가지고 왕창 샀어요. 아이스 커피 한 잔 행복이에요. 태양 보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? 갑자기 다 나오고 있어. 지금 만들어줘야 돼요. 문화는 이제 잔디를 깎으러 갔고요 지붕을 올리고 있어요 완성! 튼튼하게 계속 보수작업도 해줬고요 이제 쉐드 밑에서 너무 좋아요 이케아에서 산 거를 한번 달아봐 줬어요 칸이 반죽만을 쳤어요 밖에서 밥을 먹어봤는데 파이가 오긴 했지만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앞마당을 정리해요 저는 풀을 엄청 많이 뽑았어요 나머지 미션 클리어 나머지 미션 클리어 미션 플레이스 아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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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